일단은 저로 인해서 많이 실망하셨을, 많이 상처받으셨을 분들께 너무 죄송하고 사회에 물을 일으킨 점에서 정말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반성하고 저를 돌아보면서 살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정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뒤로 좀 빨리 갈게요. 첫째판 맞히셨는데 한 말씀만. 네, 일단 너무 죄송하고 다시 한번 문의를 일으킨 점에서 반성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성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연예계 활동을 아버님이 저같이 보고 계신다던데. 공역 받으셨는데요. 성령이 어떠신지. 다칩니다, 다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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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쳐요.